안녕하세요. 국립과천과학관의 정광훈입니다. 저는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요. 여러분들 중에 중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물건은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지, 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는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중력,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.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 법칙을 생각해냈다라고는 이야기가 있는데요. 왜 사과가 아래로 떨어졌을까요? 중력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었겠죠. 그런데 일단 우리가 알아낸 중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물체들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. 이것은 왜 그런지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런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현상이 모든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실험적으로 밝혀졌고 그걸 우리가 중력이라는 법칙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사과나무와 지구를 예를 들면 사과나무와 지구가 있고 두 물체는 다 질량을 가지고 있죠. 그럼 서로 끌어당겨야 되겠죠. 그 끌어당겨서 부딪히는 과정을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. 그러면 중력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? 그럼 하나를 더 예를 들어볼게요.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.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리고 사과가 두 개가 있어요. 어떻게 될까요? 갑자기 사과 두 개 딱 생겼어요. 아무것도 없고. 그럼 두 사과는 어떻게 될까요? 중력, 만유인력 법칙을 아신다면 질량을 각각 가지고 있으니까 질량을 가진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겨야 한 거 있잖아요. 부딪히겠죠. 이게 중력입니다. 그러면 아래쪽에서 위로 왜 올라가지 않나요?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구도 사과 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.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.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. 지구는 왜 둥근데 지구 아래쪽 남극에 있는 사람은 왜 아래로 떨어지지 않나요?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. 여기에서 위와 아래, 좌우는 없는 거예요. 이 세상에 지구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남극 쪽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. 그냥 두 물체가 있다는 거고 두 물체가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붙는 과정이 우리가 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중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? 여러분, 안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